하하하하하하 저게 돈 스탑 캔 스탑이라는 노래인데 저 5년만에 둘이 처음 갔어있어 아.. 이상하다 5년만.. 뭐였지? 뭐였지?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것이 뭐 한 거야? 많이 머릿속으로 지나갔는데. 이거다. 아무나 거의 없네, 이거는? 아, 이거 돌아다니네. 야, 이거 우리 모르는 거야. 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따라가, 따라가. 너무 답답해, 나. 할 수 있어. 아니, 나 알 것 같아. 진짜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 엄청 안 하더라고. 투즈. 아, 그래, 그래. 뭐지, 뭐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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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 원래 이렇게 몸 개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둘이 발이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 방향성이 달라. 정확하게 달라서. 나는 뭐, 뭘 했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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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you야, without you야. 아, 이거는 알지. without you? I'll be okay. I'll be okay. I'll be okay. 야, 이거. 아, 맞다. 너 손가락 했냐? 어, 나 손가락이었어. 아, 네 손가락이었어? 응. 난 이거 왼쪽에 있잖아. 아,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좋네. 참. 모르는 사람들이 커밍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야, 틀린다. 됐어. 아, 이게 기억나네. 아, 너 여긴 알겠다. 알았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저키, 저키. 저키. 저키는 뭐예요? 저케인은 뭐예요? 저케인. 저케인은 뭐예요? 아니 진짜로 투피엠 멤버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저케인은 아닌데 저케인은 처음 들어봤어. 저케인. 저케인. 아, 네네. 자리 바꾸고! 아, 네네. 자리 바꾸고! 아, 이거 뭐야? 자리 바꾸고! 아, 아! 모델! 아, 맞아, 맞아. 개운한 거예요. 번개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듯이 그게 탁탁 터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러겠다. 아, 근데 멋있는데, 그치? 아, 맞아, 맞아. 비 맞으면서 우리 뮤비. 진짜 비장했다, 진짜. 어, 가만, 무대 하고 싶다. 아... 아, 답답해. 아이, 바보야! ... 아,Andrew... ... 아, 짜잇! 아, Pumpkin!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